안녕하세요 예쁜남주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원칩 챌린지 준비했어요 먹방분들이 다 먹어서 저도 먹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우즈베키에서는 한번도 매운거 먹는거 없어요 한국 와서 매운거 이제 조금 조금씩 먹다가 이거는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챌린지는 할 수 있는지 너무 떨려요 지금 떨리고 한국우리보험도 이거 먹고 전에 그것도 했어요 아플까봐 그래서 이제 먹을게요 그냥 끼우고 이건 꼭 성공해야 돼요 다 다 먹을게요 올라가네? 아... 아... kok... 아쉽다 할 수 있어 아..매운거 아니에요 아..매운거 아니에요 아 하 하 아 으 아 씻어 아 씻어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회 허 woah 들려 안 변하네 어.. 깍끈.. 아.. 이거.. 어.. 하아.. 아으.. 앗.. 아이쿠.. 어.. 아.. 헤헤헤헤헗.. 하아..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일부러 와 수고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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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 수고함 잠시만요 아..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으음 으음 음흥 응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끊을게요